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간만 미증시에서 주인공이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빼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중심에 마이크론이 있었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정말 안 좋아요. 최악의 나운턴을 확인을 했고 다음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했는데 이번보다는 다음이 그래도 낫고 그 다음이 더 낫고 계속 더 낫고 이런 이야기가 평가가 많았던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고 이제 하룻밤 사이에 레포트가 쫙 쏟아졌는데요. 그 검색 상위만 몇 개 추려서 이제 올린 건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유럽게까지 하면 여기 다 못 담아서 주요 레포트만 정리를 했는데 다 같은 목소리입니다. 지금 안 좋다. 경기 침체 심각성을 알려준 실적이다. 그러나 이후는 순차적으로 회복이 나올 것이다가 다 똑같고요. 목표주가 상향 조정도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최악의 시기 지금 지나가고 있다. 코너는 돌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이크론같이 굉장히 묵직한 종목이 간밤 7% 이상의 급등세를 시현했고요. 우리 개장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제조업체감 경기지수인데 계속 안 좋았어요. 물론 이제 장기 평균선에도 지금 아래고 기준선이 100이에요. 이게 확장이고 이게 위축인데 계속 위축 사이클입니다만 여기서 오랜만에 넉 달 만에 반등세가 나왔다는 게 반가웠는데 이 반등의 근거가 반도체 투자할 거야 이거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절대적인 실적 자체 분명히 안 좋았습니다. 예상치로 훨씬 하회한 이익을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마이크론 CEO 최근에 희망 섞인 발언들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실적 발표 이후에 서버용 메모리 쪽에 대한 바닥 확인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AI라든지 이러한 신산업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업황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다만 이제 회계연도 기준 FY23년 3Q 기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추정은 여전히 적자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선다고 해서 이게 정말 좋아진다 이 부분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일정 부분 해소시켜준다라는 부분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라는 또 불확실성을 좀 이겨내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분들은 어떻냐라는 부분인데요. 마이크론 올라온 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인텔도 7% 넘게 급등을 한 거에 비해서는 대형 반도체가 좀 약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먼저 좀 올라온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아쉬움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시다시피 아침에 반도체 업종분들이 좀 올라왔다가 장중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강한 2차전지 물론 이제 종목군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2차전지 대장주들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히려 2차전지 쪽이 생각보다는 좀 덜 가는 움직임과 반도체 업종분들의 힘이 이른 상황 속에서 몇몇 개별 바이오주들 쪽으로 또 집중되는 시장의 수급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반도체 업종분들의 주가를 좀 아쉽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업종분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별로의 투자 전략이 좀 반드시 필요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백호님께서 반도체 지금 재고 쌓이는데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죠 하셨거든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적 바닥론에 대한 해석이요? 1분기의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제가 이제 이 코너에 나와서 1분기 실적이 오히려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2분기에는 1분기보다 안 좋아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눈 가리고 하는 감산에 대한 효과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수요처 중에 하나인 스마트폰 메모리 같은 경우는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제품의 스마트폰 수요 때문에 적어도 이제 세트업체들이 물량들을 가져갈 수 있는 여력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운턴일 때는 무조건 다운턴일 때는 당연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가는 먼저 반응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업종분들에 대한 전략 자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는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러한 투자 의견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종목 주셨죠? 여전히 유효한가요? 네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패키징 쪽, 후공정 쪽이죠. 패키징 쪽에 SFA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파운드리는 DBI텍이라는 기업이 있겠지만은 디자인하우스 쪽에 관심도를 좀 가져가자는 말씀과 함께 AD 테크놀로지나 가온칩스 같은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런 쪽이 좀 우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말 메모리 업종들의 다운턴과 2분기에 1분기 실적 저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범용 메모리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아니면은 TCK 이런 기업들도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까지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IDM보다 그쪽에 생태계 쪽에 더 주목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사실 한 2주 전부터 계속 체크해봤던 이슈가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후공정 관련 종목들도 다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장비 중심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디자인하우스는 살짝 결이 다르지만 국내 디자인하우스 기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택지가 좁습니다. 괜찮다는 의견 기억해보겠습니다. TOP으로 하나만 찍고 한번 넘어갈게요. TOP으로는요. 저는 오늘 TOP이라기보다는 관심류로 심텍이라는 기업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기판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고 아직까지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테마라는 것 자체가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지만은 심텍의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메모리가 턴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심텍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심텍이 마이크론으로 기판 납품하는 업체죠? 지금 납품처 자체는 워낙 다변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대부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도 중요하고 통신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기업이긴 합니다. 네. 심텍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대를 갖고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도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상위 종목이면 에코프로하고 BM 가지고 있는데요. 3월 한 달이 아직 채 안 됐죠?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이 등락률이 한 70%, 40% 이렇게 됩니다. 아마 오늘 것 추가하면 더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의 종목들인데 압도적으로 위쪽에 수익률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외국인 수익률을 제쳤다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방송할 때 매일 입에 달았던 게 개미 필패였어요. 그런데 이게 쏙 들어가는 최근 분위기거든요. 이런 현상을 본 게 있었나 싶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늘 보면 개인 수익률이 안 좋았었는데 아무튼 들고 계신 분들 수익이 난다고 하면 너무 괜찮은 거고 축하드리고요. 이 솔림 현상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한번 수치를 제가 기입을 해봤는데요. 3대 지수 가운데 올 초 대비했을 때 다우 떨어지고 S&P500은 한 5% 가까이 올랐는데 나스닥은 여기서 곱하기 3배를 해야 이렇게 나오는 수치가 거의 산출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코스피하고 코스닥 차이가 두 배 이상 나잖아요.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데 전 세계에서 올 초 대비 상승률 순위를 쫙 세워놓으면 전 세계에서 코스닥 지수가 1위입니다. 에코프로의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기업의 총 1위 종목은 23.7%의 수익인데 이보다 멀티플을 조금 더 받는 성장주라고 소위 불리는 이들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 성장주라고 하면 또 배터리이기 때문에 괴가 좀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네, 사실은 배터리에 대한 의견은 워낙 자주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불안 요소가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IRA 세부 조항이 나오게 됐을 때 과연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 하락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에 대한 흐름과 함께 결국은 이제 납품당가의 하락이 2분기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일부 증권사들의 분석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2차 현지주들 하루 조정 나왔을 때 끝났다고 말씀을 안 드렸죠. 그 이유는 정말 너무나도 강력한 수급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셨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한 달간 20거래기 기준으로 1조 5천 원 넘게 매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돈의 힘이 강력하게 들어올 때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로 꺾는다 이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 자체를 내가 기계적으로 매도할 수 있을 만한 라인을 잡고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펼치자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 전략을 좀 이어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2차 현지주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달리는 말 함부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배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도주라고 한 종목을 꼽고 그걸 이제 기준점을 삼는다면 어떤 걸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에코프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저는 SK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을 좀 오랜만에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급등을 해서 안 그래도 왜 그런가 하고 봤어요. 네, 뭐 딱히 이유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보다는 결국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의 순환매 흐름 속에서 가장 못 간 배터리 관련주들이 뭘까를 이렇게 보면은 CIS라는 기업 장비주들 중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상당히 주가가 못 움직였었던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리고 이런 기업들까지 수급이 쏠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크게 배터리 쪽에 흐름이 워낙 빠르게 턴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SK이노베이션이 가진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SK온이라는 회사에 대한 투자의 불확실성이 이제 크다라는 내용이거든요. LG엔솔은 뭐 잘 아시다시피 상장과 함께 뭐 자금에 대한 여력 그리고 LG화학에 대한 자금 여력 이러한 부분들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은 SK이노베이션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는데요. 최근 이제 프리IPO라든지 이런 것들과 주요 이제 아이비들을 통해서 또 투자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현재 시점에서의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은 걸까요? 오늘 14% 급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SK이노베이션이 지금 한 2, 3년 동안 보여준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유가 안 좋을 때는 정유 때문에 못 가고 맞아요. 배터리가 어려울 때는 배터리가 안 좋아서 못 가고 이러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할 때 SK이노베이션을 접근하기는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가격 부담이 또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SK이노베이션을 충분히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CIS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배터리 장비단은 어떻게 보세요? 장비단이요? 장비단 좋죠. 올해 이제 대규모 수조와 함께 실적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어떤 섹터들을 살펴보시더라도 장비담보다는 소재주들의 주가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소재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만약 소재주가 흔들리게 된다고 한다면 장비주도 안 흔들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소재주 쪽에 좀 우위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는 거, 더 가는 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위주로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 안에 또 세부 항목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기억하고 흐름 추적할 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로봇. 대세는 로봇주. 대세였던 로봇주라고 해야 될까? 오늘은 사실 아주 크게 빛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연초부터 배터리와 함께 열풍을 일으켰던 섹터가 또 로봇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이거는 이게 AI, 에너지 혹은 AI인데 지금은 AI로 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키워드로 해서 한때 언어유의로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AI,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올 초부터 굉장히 시세가 잘 났던 섹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통점을 하나 뽑아볼까 해서 생각을 했던 게 생산성 혁신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로봇도 사실은 생산성 혁신이죠. 지금 인구 감소가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지금 중국도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는 게 놀랍고요. 제조업단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서비스업은 진작부터 그렇죠. 지금 수요 쪽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은 없어요. 여기 병목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그 대안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이게 큰 어떠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달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 로봇 테마이긴 한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로봇주들도 나왔을 때마다 이차연지와 비슷한 의견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맞고요. 분명히 커질 수 있는 산업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올라온 주가에 대한 부담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변동성을 좀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들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결국은 이제 리쇼어링이라든지 팬데믹에 따른 인구 감소 거기에 대해서 노동비 증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주가와 기대감의 괴리율 속에서 매매에 대한 기회가 창출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SPG라든지 SBB테크 그리고 리포트에서 소개한 종목은 로보티즈라는 기업인데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달용 로봇이라고 하죠. 이 회사는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물 회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법령 개정까지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이 있는 기업이고 큐렉소라는 기업도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며칠 쉬는 모습인데요. 의료용 로봇 관련된 기업 중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포트에 소개된 종목분들 뿐만이 아니라 종목분들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급 등에 따른 변동성을 좀 이겨내실 수 있는 분들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삼성증권 리포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 오타가 난 것 같은 게 로봇티즈 나와 있는 제목에 로봇티즈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SPG더라고요. 그래서 SPG를 잘못 적었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 어쨌든 로봇티즈의 강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로봇티즈 내용도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있었죠. 로봇티즈도 지금 말씀드렸던 어차피 SPG나 이런 기업들은 워낙 잘 아시는 기업들이고 리포트에 소개된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좀 이제 덜 올라온 종목 고형이라는 기업도 로봇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고형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3D 검사 장비 쪽에서 세계에서 아주 강점을 보이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3D SPI라든지 AOI, MOI 이러한 부품실장, 납도포, 종합검사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화 설비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최근 이제 생산성 향상은 아무래도 이제 자동화 설비 쪽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향상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 기업이 오랫동안 주가가 못 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방인 반도체 쪽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는데요. 이쪽도 조금씩 풀려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3D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뇌질환 쪽 관련된 신경외과 내비게이션 의료용 로봇을 오랫동안 좀 준비를 해온 상황인데요.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 아시다시피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내비게이션 로봇 관련주들 특히 의료용 쪽에서 사용되는 로봇 관련주 쪽에서 동사가 미국의 FDA라든지 이런 것들의 승인을 좀 받을 수 있을지도 올해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용까지 관심주 받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